수영상의 압력은 악기 대형중인 천재 탐정관님이시소요!!! 지하철을 위해서 촬영하는 장소의 씬이 있었는데요 촬영을 하라고 하고 지하철을 딱 타는데 보조 출연자분들이 먼저 탄 거예요 그리고 NG가 나서 보도 추연더라도 우리 내려야 돼서 저희 연출부에서 다 내리세요! 했는데 그 지하철 때 슬림으로 우리 내리라는 걸 줄 알고 한두 번씩 내리시더라고요 말을 재력게 한 건데 그쵸? 오빠도 해주세요 선배님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